어떻게 태어나요? 도망갔지 어떻게 태어났지? 회사 아리예요 아까는 아리였는데 제가 축하드려요 밥 줘야겠다 밥 뭐야 뭐야 뭔가 말 왔는데 말만 많아서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웠어요 실제로 이렇게 꿈돌이 자막도 입었는데 이거 진짜 푹신푹신해서 잠들뻔했습니다 너무 편해요 에픽 감성으로 엄청 아연하게 찍고 있습니다 그때 자켓 때 이 머리를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가발라서 에픽 해봤어요 편안하고 달콤하고 포근한 느낌 좋은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까요? 네 제가 스노볼 보고 있는데 그 꿈돌이가 실제로 뼈 나타나는 그런 약간 귀여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 사신들을 보냈거든 보셨어? 어 그러면 아빠가 센스 아버지 오우 아버지 와우 자주 안 써 나 지금 방금 이해했어 뽀뽀뽀뽀 와우 같은 코드네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뵙고 싶습니다 이번 크레이지 활동 근데 뺏긴 소감 어떠세요? 아 정말 몰랐어요 뺏긴 소감 왜냐면 몰랐거든요 진짜한테 가겠지 해서 나는 완전 예쁘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믿는 거야? 진짜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재밌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예쁘게 나왔고 진짜 예뻤어 재밌었어요 편하고 귀여워해 주셔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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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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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끊고 바로 돌아왔는데요 그 윤은 리액션 알겠다고 이렇게 오늘 응시를 봅니다 잘 버티나 안 버티는 날이 있거든요 뭐 노력도 노력겠지만 약간 운도 필요한 점점이라서 오늘은 운세가 어떨까? 어 좋다 아쿠아리움 3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착장이랑 제일 좋아하는 머리로 인가해서 오늘 너무의 무대를 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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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합니다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